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 이항진 후보가 19일 여주 한글시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유현재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1시 30분 한글시장 앞에서 여주 발전을 위한 민주원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를 비롯해 유광국, 박광백, 경기도 의원 후보, 진선화, 박시선, 유필선, 최병식 여주시 의원 후보가 자리했으며 개회 인사, 국민의림, 후보별 구호자창, 지역위원장 인삿말, 선거운동 7대 원칙 발표, 후보별 출마의반 발표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주의 100년 발전을 위하여 24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여주시장 이항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메인 슬로걸로 인사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여주 발전 하면 항진 재선 하시시고요. 항진 재선 하면 여주 발전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주 발전! 정해주세요! 항진 재선! 정해주세요! 네. 반드시 재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후보는 출정식에서 시장으로 일하며 도로 예산이 작년에는 700억, 올해는 900억씩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차단했고 이 재원을 활용해 사람중심 행정을 펼쳤다며 유능한 행정 경험을 살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오직 시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재선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년간 빚 한 푼 지지 않고 지금은 땅값이 너무 올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땅을 이용해 여주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주시는 일 잘하는 재선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단 없는 여주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